K-POP 팬들을 사로잡은 역주행 아이콘입니다. 하이키의 리이나 씨 그리고 예엘 씨가 나오셨습니다. 고 런! 안녕하세요 하이키입니다. 우리 하이키 로드 매니저가 눈길에서 달리면 어떡할 거예요? 안전벨트를 딱 메고 달리면 제보. 아 이거 너무 위험하다. 아 이거 어떡하냐.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. 안녕하세요. 저희 오빠는 아빠 같은 오빠였고 오빠가 나 지켜줬으니까 내가 지키려고 노력할게.